이제 휘와 이제 희재가 첫 뽀뽀를 하는 씬인데요.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씬입니다. 근데 제가 이 씬을 찍으면서 촬영을 잠깐 끊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귀가 너무 빨개져서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좀 가라앉을 때까지 촬영을 약간 씌웠다가 바람 쐬고 와서 다시 했었어요. 이때 집중하시죠. 아 오글거리는데. 아 역시. 그때 설레었었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나는 처음 보았는데. 다음 넘어가시네요. 잠시 멈춰야 돼. 얘네 귀 빨개져서 더 얘기하면.